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괴찬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용재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공부와 주식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맘과 달리 쉽지 않네요. 소소하게 용돈이라도 벌자 싶어 시작한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오래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하고 또 사려야 할 때는 조금 사려야 하고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하고 여기에 멘탈 관리도 해야 하고 처음엔 다들 하는 것 같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돈만 생겼다 하면 하고 싶은 것도 미뤄두고 사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왜 주식에 쏟고 있는지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을 관둬해야 하는지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저는 지금 형님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형님은 20년 넘게 주식 투자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주식을 왜 하시나요? 새해라 그런지 이런저런 결심을 하면서 괜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23살이면 생각이 참 많을 나이죠. 이제 막 군대에 막 갔다 왔을 시점인 것 같은데 군대를 보통 남자들은 20살 또는 21살 때 가서 제대하고 나면 보통 23살, 24살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거 어쩌고 생각이 많아지는가 봅니다. 대학생이라고 했으니까 또 이제 취업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용돈만으로는 또 힘든 세상이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주식을 계속 했던 거고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쉽지가 않죠. 정말로 저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매일 이 시장 지켜보면서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뭐 쟤는 뭐 주식에 대해서 이제 뭐 할 만큼 하니까는 주식 보면 되게 편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됐던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에 따로 고충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더 그러한 고민과 고충이 좀 많고요. 그래서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게 없다는 거 완전히 은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거라는 거 저는 이게 우리 아까 대학생 친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걸 어떻게 20년 넘게 하고 있냐고 하는데 저는 재주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재주가 있었더라 그런다면 그게 아마 제 직업이 돼가지고 그 직업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쉽게 버리진 않잖아요. 왜냐 내가 하는 일이 그거고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 말고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이 힘들고 외로워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제가 뭐 특별한 멘탈의 소유자가 아니고 특별한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사니 저도 그만큼 노하우라는 게 많이 생겼고 그만큼 감이라는 것도 많이 생겼고 그랬던 것 뿐입니다. 주식을 그만둬야 될까라고 생각을 대학생 친구가 한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에 좀 패턴을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주가 있고 부가 있습니다. 주와 부가 있는데 주와 부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선택을 해야 될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직업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저한테는 이게 주가 되는 겁니다. 이 이외의 일들은 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학생 친구도 그렇고 또는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의 주는 과연 뭐가 주가 되는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는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와 부를 구분을 해서 주에 대한 일을 메인에 되는 일을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거기서 재능을 키워 나가야 되지 너무 많은 거에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주가 아니라 부가 되는 겁니다. 전원 투자를 꿈꾸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럼 부가 되는 일은 그냥 거기에 맞게끔 비중만 두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벌어야 돼요.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떼돈을 벌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저처럼 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게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내 번호 보다도 주식에 더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부터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투자는 제가 성공하는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 대학생도 자기의 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일단 하되 주식을 안 하면 좋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재테크 하나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본업만으로 삶을 영위하기는 먹고 사는 게 빡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또 다른 부가 수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제일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이 주식을 마치 전문 매매하는 사람들처럼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긴 텀을 보고 매매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에요. 한순간에 돈을 왕창 벌어보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제가 말하는 단타 매매를 좀 본인이 안 맞다 싶으면 중장기 투자로 바꿔가지고 좋은 종목들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을 때 싸게 사가지고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특히 저는 2차전지에 관련돼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2차전지가 고점 찍고 나서 지금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50% 60%도 빠졌는데 결국에는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마음은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2차전지라는 큰 골드라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골드를 채취를 할 수 있는 강줄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전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라에서 육성을 해야 되고 2차전지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산업도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그러면 차라리 가격이 싸졌을 때 좀 긴 틈을 보고 좋은 종목들을 지금 당장 살 게 아니라 돈이 생길 때마다 요약돈 생길 때마다 10만원 20만원이라도 조금씩 모아간다 그런다면 향후 10년 안에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겠냐 이거죠. 이제 우리 대학생 23살 친구면 10년 해봤자 33살밖에 안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도 죽일 수가 있고 특별히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 없고 그래서 긴 틈을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이왕이면 앞으로의 성장치가 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항상 얘기하는 거 비전 그리고 실적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비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산업이 커질 것인가 실적 지금 당장의 실적이 괜찮은가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우리가 성장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서 매매를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가는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좀 쌀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언급했던 게 셀트리온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죠. 이때 2019년 바닥 짓고 있을 때 이때 셀트리온 내가 말했거든 그냥 들어가면 된다. 아무 걱정 없이. 왜냐. 여기 주가 최고점 찍었을 때의 매출과 이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달라진 게 없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에 대한 하락분이 반영이 돼서 떨어진 거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자리다. 얼마나 편한 자리냐. 그냥 사가지고 얌전히 들고만 가면 수익 내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절과 같이 맞물리면서 얘가 이제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이만큼 작살나서 또 지금 이 가격대 15만원권에 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15만원일 때 내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유튜브 이거 생방하면서도 제가 15만원 구간일 때 셀트리온 또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우리 VIP원 나가면서도 그때도 방송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괜찮다. 왜 이때 매출이나 이때 매출이나 달라진 건 일도 없다. 더군다나 셀트리온은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3사가 합병하냐 마느냐 그 얘기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시화가 되는데 합병 이슈가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데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작년 뭐 9월달 10월달부터 셀트리온 관련된 거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왜 주가가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코로나 때 또 한창 신나게 올라갔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자 항상 볼 때는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의 회사 실적과 주가가 지금 낮았을 때의 회사 실적을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빠진 게 회사 자체의 문제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간 조정과 차익 실험 매물 때문에 빠진 건지 공과 산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관련된 그룹주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매출도 잘 나가고 있었고 단순히 제가 봤을 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셀트리온을 얘기를 했었던 거고 예전에 뭐 이야기했던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 여전히 저는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실시간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해가지고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항상 제가 얘기를 자주 드리는 거는 주식의 좀 비전을 좀 봐야 된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나라 컨텐츠 플랫폼이 아프리카 말고는 없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에서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고 모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당장 제가 아프리카가 내일 모레 올라갈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요즘 또 트위치가 한국에서 플랫폼을 철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가 반사 이익을 받아서 또 열심히 아프리카 TV가 올라가고 있던데 뭐가 됐든 간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아프리카를 언급했을 때만 하더라도 유튜브 생태계에서 대유튜브의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 플랫폼에서는 아프리카가 제일 유일한 대학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었고 비전도 좋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언급을 한 거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 볼 때 단순히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좀 보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현대차도 있었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있었고 물론 안 올라간 종목틀도 있었지만 저라고 모든 종목을 100% 다 올라가는 것만 찍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 봤는데 안 올라가는 캐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둔 기업들이 많다. 근데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한 텀으로만 잠깐 보지 말고 좀 긴 텀으로 보고 오면서 농사를 짓는다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는다 생각을 하고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일련의 긴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좋은 종목들을 보게 된다. 그런다면 조금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 그게 일반적으로 주식을 주가 아니라 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재테크 방법이 아니지 않나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각자 알아서 매매를 하시겠죠. 항상 그렇듯 리스크 있는 매매는 가급적 지향을 좀 하십시오. 또 요즘 또 한창 보니까 대선 테마 때문에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종목이 연일 상한가를 가고 나서 지금 또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던데 저한테도 질문 많이 들어와요. 아침에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와이드 플래닛이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길 바래요. 어떤 선택이 됐든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미 테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한 종목들은 좀 안 찾아보는 편입니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백만 원을 벌려다가 백만 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천만 원을 벌려다 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고 리스크 없는 매매를 좀 우리가 해야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현명한 투자 하시고 우리 대학생 친구도 한번 오늘 방송 내용 보면 보면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길 바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어린 대학생 친구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0년 넘게 주식을 주로 삼고 있는 저 또한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습니까 최대한 위험은 피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가세요. 안녕. 다음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